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자치경찰의 예산과 감사,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닐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합니다. KBS가 선출된 위헌 명단을 확인해서 살펴봤는데, 도지사 선거 때 후보 후원 회장의 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발부터 적절성 논란을 안게 됐습니다. 황제락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입니다. 정무직 2급 상당의 위원장으로 유력한 건 김경수 지사가 지명한 김연태 창원대 전 총장.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 후보의 후원 회장으로 당선 뒤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 추진 과정에서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쟁점이었던 만큼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지역 사정을 두루 알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킬 덕망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신 한 위원도 논란입니다. 윤창수 전 총경은 추천된 지난 3월 당시 대형 건설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각종 사업 현장에서 민원 해결 역할을 위해 건설사에 영입돼 3년 넘게 활동했는데 퇴사 직후 위원으로 뽑힌 겁니다.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목표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하지만 7명 가운데 3명이 경찰 출신에다 나머지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로 편중돼 있습니다. 또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관련법상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 가운데 한 명은 인권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등 각자 추천 몫을 가지고 구성을 하다 보니 조율이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도민들의 치안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전문적인 특정 집단만 된 게 아닌가라는... 여성과 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업무의 지휘권을 가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과 구성을 둔 적절성 논란을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제락입니다.